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정부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필수 의료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윤 정부의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실상에 대한 몰 이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몇 개 신문에 이렇게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하는데 매가리가 없는 이야기고. 9월에 여러분들 국회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냐야 더불어민주당이 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 함께 예산 줄을 것 같냐야 천만한 꿈 깨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 이게 인터뷰 전체가. 근보 10조를 투입하겠다는데 대통령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예산을 더 따르는 건 불가능하다. 그걸 훤히 여러분들 뭐죠. 의료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뻥이라는 걸. 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간다는 전공의가 없는데 돌아간다는 전공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인터뷰가 제 눈에는 다 뭡니까. 그냥 뻥처럼 보이는 겁니다. 뻥. 그동안 뻥을 쳐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뻥을 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게 잘못되라는 것을 인정은 안 하니까 그 뒤로 모두 다 도미노가 무너지지 무너지는 겁니다. 필수과 전공의는 저를 포함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저질렀으니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당신들이 해야 될 거다. 전공의가 직접 쓰신 겁니다. 필수과 전공의는 저를 포함해서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이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정책 위반자들도 기대나 소망은 필요하죠.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인지했으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도 돌아갈까 말까인데 그거는 뭡니까? 이미 결정된 거니까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까? 그나마 젊은 청년들이 전공에 들어간 젊은 청년들이 그냥 바이탈과 뽕에 취한 겁니다. 젊은 날에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개중의 일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명감 소명감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글을 쓰신 분은 바이탈 뽕이라고 한 겁니다. 그 분야를 사랑한 겁니다. 바이탈 뽕에 취해서 바이탈과 하던 전공의들 다 윤 대통령께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프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암환자들 이름들 죽는 사람이 부지기술 겁니다 아마. 시간을 놓쳐가지고. 사람이 바이탈 뽕에 취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이탈 뽕에 취해가 여러분들 뭐죠?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대의 1년에 20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 논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만 본인도 모르게 바이탈 뽕에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이탈 뽕에 취한 겁니다. 이번에 다 뽕이 깨어난 겁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죽어도 철회 못할 이유가 있나 2026년부터는 하겠다며 그런데 왜 2025년은 못하겠냐 그게 자존심이란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할 겁니다. 좀 지나면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니 나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니. 골뱅이 쉬니까 니 나가라.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날 모르겠다. 니는 우선 나가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 2026년부터는 정원 조정이 가능한데 2025년은 절대 안 되겠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책임져야 됩니다. 세금 1조 구상권 청구와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름처럼 얍실한 방법을 해봐야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절대 복귀 안 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통령이 맛이 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저는 42년 차 간호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정으로 42년 정도 활동하셨던 게 훤히 알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분께서 선진국 의사를 대상으로 업무 개방해서 선진국 의사가 어떻게 들어올 겁니까? 한국에 숫가가 이렇게 낮은데 정신들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일본 의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미국 의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닥 수준 숫가를 가지고 어느 장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들 정신들 좀 체리시요. 참사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여러분들 필수 의료 분야를 다 이렇게 까부셨으니까 대학병원들 다 파산된 것을 왜 윤 정부가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죠. 누가 애초 건드렸습니까? 간호사인 제가 하관하는데 의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 역시 의료계의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만 주구장창 여러분들 내용한 것도 좀 외람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저 아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금 보시냐 이야기. 지금 간호사분이 42년차 간호사분이 보는 현재의 의정 갈등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이 지금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리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다른 과는 9월에 그러니까 필수 의료과에서 그냥 9월 달에 재계약이 되면 그냥 피안성과로 그냥 다 바꾼다는 겁니다. 다시 9월 달에 재계약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능한 정권이 하는 짓이 무슨 수준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이 더 파괴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고집 피우는 걸 보면 끝까지 고집 피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슈퍼멘탈입니다. 2천 명을 미리 정하고 사회적 합의나 협의 절차 없는 일방적 발표를 한 겁니다. 연호론 등에 없고 500여 명씩 협상하고자 하는 카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입시도 우리나라 우수인력 진출 분야의 쏠림 확대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무식이 용감이라든지 의료체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윤 대통령 몰랐을 겁니다. 그냥 밑에 관료들 이야기 듣고 인간이 원래 정념의 노예니까 한껏 터뜨리게 되면 일거에 뭡니까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부랴부랴 실실한 겁니다. 의료체계가 톱니받기 때문에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취업이 여러분들 없어지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무급이 되고 대학병원 여러분 경영장들이 4천억 5천억 1조전으로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고 필수력과 수술이 뭐죠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대생 여러분들 일을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연쇄 반응처럼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럼 제약사들은 지금 얼마나 또 타격을 받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생태계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런 짓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은 주로 역사적으로 좌익들이 주로 하는 짓입니다. 문화대행명처럼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뒤틀려진 야심이 나라 전체를 단박에 이르면 뭡니까 그냥 뒤집어 없는 것은 주로 좌익들이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그래서 문화대행명이 있었고 대약진운동이 있었고 러시아 여러분들 신계획경제가 있었고 수많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나 신흥국가에서 있어놨던 거대한 규모의 여러분들 대규모 그런 경제개발계획들이 대부분 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입으로 맨날 자유를 외친 겁니다. 의식구조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전체주의식인 겁니다. 나는 도저히 동갑내기로 쓴 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뇌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의료체제가 완전히 뭐죠 그냥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러면 단팍에 완전히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의료체계를. 이거는 겁이 나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 가지고 진화를 대해서 이러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선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용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원점 재검토로 정원을 수정했으면 벌써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이 그렇게 꿈떤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뉘진지 일 저질러 놓고 난 모르겠다 아래 것들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몇 번 정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무마하고 이런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신이 그냥 내려와라. 당신 우리 꼴배기 싫으니까 그냥 네가 내려와. 그다음은 우리 모르겠다. 어차피 3년 뒤에 여러분들 그 정권이 바뀌나 1년 뒤에 정권이 바뀌나 아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3년 후에 정권이 바뀌나 1년 후에 바뀌나 바뀌는 건 바뀌는 겁니다. 왜 그쪽의 선거를 여러분들 다 잡고 있습니까 보시면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임산병리학과 진단방산성과 해부병리학과 이 과는 사람이 돌아올 겁니다. 이 과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공이만 1년 쉬고 내년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하든지 아니면 9월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들어가든지 이러면 그냥 끝납니다. 필수의로 안 하면 대학병원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바이탈뽕에 여러분들 취한 사람이 이제 없어져버린 겁니다. 무슨 사명감 책임감 생명을 살린다는 그건 소명감 여러분들 그 이런 뽕에 취한 바이탈뽕들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지금 잘 나오네요. 전공이 분께서 잘 이야기하셨네요. 그냥 1년 2양 쉬는 김에 쉬고 내년 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가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이번 9월에 재계약할 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가든지 바이탈뽕에 취한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이들이 여러분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비는 겁니다. 젊은이들 앞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겁니까 젊은이들 시간은 시간이 아닙니까 진짜 무도한 정무입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환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환멸을 느끼겠죠. 기성세대에 대한 꼬라지를 보고 엄청난 환멸을 느낄 겁니다. 그 일미로 붙이는 여러분들 그 무도함을 보고 이야 이거는 뭐 진짜 강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전공이들이 이제 저로 따지게 되면 아들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은 경험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식을 낳고 키웠으면 이렇게 하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머리로 사는 것하고 가슴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뭐 잘난 채 폼을 잡지만 제 눈에는 그냥 아버지가 돼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의 도라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환자를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고 의대생을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고 전공의를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는 겁니다. 개를 이해하는 것은 잘 하겠죠. 개를 많이 키웠으니까. 개는 잘 안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럴 란 걸 보게 되면 지금 전공의들의 신경이 어떤지 악마 집단으로 이런들 그냥 매도되는 의사분들의 신경이 어떨지 그래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방송 나가면 욕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구독자도 많이 떨어져 나갈 거고 별로 관계 안 한다 이야기해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나는 관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젊은이들 앞길을 이렇게 막아 대는 겁니까. 다 아들뻘이거든요. 아들들뻘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전공의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누군가 이런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4월에 여러분들 수술을 받을 건데 6월 7월에 여러분들 정상화가 되면 수술 일정이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환자가 그냥 매일 그냥 질환이 전개가 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 얼마나 대학병원에 많겠습니까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학을 뗐을 겁니다 이번에 나라에 대해서 국가라는 것이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암환자 생존률 정말 한국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기 진단 조기 수술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이탈학과 여러분들 전공의 전임의 인턴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계신 겁니다. 무리할 정도의 여러분들 몸을 돌려가지고 환자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겁니다. 아마 이번 사태 끝나고 나아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돌팔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때 깨우치실 때가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과 본인 가족의 환자가 되면 이제 그때 이번 사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끊어져가지고 병원 가동률이 낮아진지를 깨우칠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야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주변에서 보는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의 암생종률 경험담을 그대로 여러분들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희생에 누구 이야기처럼 그냥 내가 바이탈 뽕에 취해가지고 그 경무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의사답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하겠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